가수가 신곡을 내고 활동을 하면 팬들도 바빠집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하는 게 있다고 하는데요. 좋아하는 가수가 음원 차트 상위권에 오르도록 곡을 정해 24시간 집중 스트리밍하는 것. 줄여서 스밍 총공이라고 하는데요. 팬덤 문화로 자리 잡았습니다. 음원 플랫폼 대부분 1시간에 10번을 틀어도 한 번으로 집계되는데요. 그렇다 보니 신곡 중심으로 목록을 만들고 일제의 재생에 순위를 끌어올리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음원 차트 최상위권은 어떨까. 한 가수의 곡으로 줄이 세워져 있습니다. 20위 안에 한 가수의 노래가 무려 14곡이나 됩니다. 차트 줄 세우기는 이른바 팬덤의 화력으로 결정된다고 음원 유통사 관계자는 말합니다. 아이돌하고 임영웅은 동급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멜론 차트 만약에 한 달 동안 20위권 안에 들면 보통 1억 정도 발생해요. 임영웅 같은 경우에는 지금 탑백에 거의 20몇 곡 있거든요.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한 달이면 제가 봤을 때는 한 30, 40억은 가져가요. 음원만. 대부분의 음원 플랫폼은 곡별로 재생 횟수에 비례해 수익을 배분해 줍니다. 음원 수익의 약 6.25%가 가수에게 돌아갑니다. 음원 순위는 흥행을 판가름하는 기준이 됐습니다. 100위권에 들어가기 위해 음원 제작자들은 치열한 쟁탈전을 벌인다고 합니다. 그런데 차트 100위에 있는 곡들을 살펴보던 업계 관계자. 바이럴 마케팅은 구독자가 100만 명에 달하는 SNS 페이지를 이용하는 건데요. 신곡을 추천한 평범한 글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철저한 기획 하에 만들어진 홍보 콘텐츠라고 합니다. 요즘은 어떤 스타일의 바이럴을 하냐. 2주 전부터 신곡 쩐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만들어서 뿌리는 거예요. 이걸 테스트 기간이라고 해요. 10대, 20대에 맞게 돈을 집행해요. 그럼 걸리는 게 있죠. 사람들이 클릭을 했다는 거죠? 네. 10개, 20개 광고를 태우다 보면 반응이 오는 게 있어요. 그럼 그걸 가지고 발매일에 집중적으로 한 5천에서 1억을 씁니다. 그럼 차트에 들어가 진짜로. 92위, 72위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차트 100위 내에 한 달간 유지되면 바이럴 마케팅 업체에게 음원 수익을 나눠주는 계약도 이뤄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이럴 업체가 양산형 발라드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바이럴 업자들이 코치를 해요. 노래를 이렇게 만들어 오면 잘 될 거야 라고 코치를 해줍니다. 시작하자마자 노래 사비가 나오거나 아니면 노래가 전주 없이 시작하거나 그러니까 1분 안에 다 보여줘야 된다. 그런 식으로 만들어 와라. 그렇게 프로듀서한테 요청을 해서 그렇게 노래를 바꾸죠. 양산형 발라드들이 계속 발행을 하는 전부 다 기존의 발라드 짝 읽기. 어디서 많이 들었던 건데 하는 곡들로 다 만들어서 계속 추구장창. 바이럴 마케팅으로 시작해 음원 제작으로 사업을 확장한 A사. 그런데 A사에서 제작한 드라마 OST 한 곡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나의 아저씨가 제 인생 드라마이기도 했고요. 그래서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드라마만 한 20번 정도 봤기 때문에 그 노래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는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두 어린날이라는 곡과 비교를 하는 그 유튜브 영상을 봤는데 의심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이제 맞게 되었고요. 이태원 클라스부터 시그널 그리고 나의 아저씨까지 유명 드라마의 삽입곡들을 만들어 온 작곡가 박성일 음악감독. 드라마 나의 아저씨 대본을 직접 읽고 주인공 캐릭터를 분석하며 오래 고민한 끝에 주제곡 어른을 탄생시켰습니다. 이 캐릭터가 어둡지만 사실은 밝은 곳을 향해 가고 있는 친구고 이 코드를 사용을 해서 희망의 빛을 조금 표현을 하고자 했던 것 같고요. 앞부분에 여기서 희망의 빛을 줬다면 뒷부분은 여전히 현실.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자주 쓰이지 않는 코드예요. 코드 웍이. 일반적인 삶을 사는 아이가 아니었기 때문에 표현해놨던 그런 부분들을 지금 이렇게 표현이 똑같이 동일하게 사용을 한 거고. 어른은 일반적이지 않은 코드 진행으로 구성돼 있는데요. 후렴 부분을 비교해보면 A사가 제작한 곡과 코드 진행이 같습니다. 널리 쓰이는 4마디나 8마디가 아닌 9마디인 것도 같습니다. 때문에 A사가 제작한 곡의 반주에 어른 노래를 얹어도 어색하지 않습니다. 제작한 곡의 반주입니다. 당연히 코드도 같아질 수 있고요. 당연히 마디스나 제가 선택했던 장치들이 온전히 제가 저만이 갖고 있는 노하우는 아니기 때문에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이런 여러 가지의 우연이 겹쳐서 모든 게 동일하고 100%에 가까운 코드 웍과 이 마디스와 이런 DNA들이 동일한 위치에 존재하는 건 의식하지 않고서는 사실은 굉장히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A사 관계자가 작곡가에게 참고 자료로 어른의 음원을 링크해 보냈다는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눈을 감아 보면 내게 보이는 내 모습 지치지 말고 저작권 취미소송에서는 크게 두 개가 문제됩니다. 하나는 의거성이고 하나는 실질적 유사성인데 의거성은 지금 어린 날 곡을 쓰면서 이 곡과 레퍼런스대로 만들어 달라는 그런 리딩 문자가 나왔습니다. 일정한 의도를 가지고 이 음악과 동일 유사한 후행 음악이 만들어진 증거가 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A사가 제작한 곡을 사용했던 드라마 관계자는 즉시 사과했고 해당 곡의 음원 서비스는 중단됐습니다. 담당 작곡가는 곡의 유사함을 시인했습니다. 참고 자료 삼아 따라가려다 똑같아진 것 같다며 박 감독에게 죄송하다고 밝혔습니다. 어른을 참고해 곡을 만들려고 한 A사의 입장을 물었습니다. 이유붐은 그렇게 느끼셨다고 하면 일단 사과를 드린다고 했던 걸로 기억하고요. 본인은 정말 부럽지 않게 했다. 뭐 이거는 이렇게 약속할 수 있다. 뭐 이러길래 그분의 이제 변호 대리인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근데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은 저희는 저작 인적권자잖아요. 작곡가들이 곡을 수급해 오면 그걸 가지고 발매를 하는 거니까. 사실 저희 입장에서 그냥 도움을 주는 케이스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박성일 감독은 작곡가와 A사 대표를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했습니다. 작품에 대한 깊은 이해 없이 드라마 OST를 하나의 매출 상품으로만 보는 사태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자꾸 뭔가 사업자들의 논리대로 음악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게 개인적으로는 가장 안타까운 지점이에요. 사업자들이 이거와 동일한 음악을 만들어 와. 그러면 힘이 없는 음악가들은 그 사업자들에게 발탁되기 위해서 동일한 그 사업자들이 요구한 지점을 수행할 수밖에 없고. 이런 악의 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거죠.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음반 산업은 성장가도를 달렸습니다. 2021년 기준 우리나라 음반 시장 규모는 세계 7위를 기록했는데요. 전 세계 음반 산업이 성장한 원동력은 바로 스트리밍 서비스입니다. 시대 전화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나 플랫폼에 접속해서 원하는 음악을 들을 수 있는 시대가 되면서 음반 시장의 활력을 불어넣은 겁니다. 이렇게 스트리밍 서비스가 활성화되면서 음원을 만든 작곡가와 작사가가 받는 저작권료 그리고 제작사가 받는 저작인접권료의 규모 역시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음원 권리는 사고팔 수 있는데요. 주식처럼 음원 저작권 지분에 투자하면 수익을 배당받을 수 있다 이렇게 홍보한 플랫폼이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투자 요즘 어디에 하세요? 음악 저작권 투자 이젠 시작하셔야죠. 매달 저작권료가 내 손에 시세 차익으로 추가 수익까지 세상에 없던 음악 저작권 거래 플랫폼 뮤직하우는 음원 투자를 통한 선순환으로 창작자를 위한 건강한 음악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밝혀왔습니다. 뮤직하우의 정연경 대표입니다. 단순히 이것이 자금조대를 창구가 아니고요. 어떤 음악을 소장을 하는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서 팬과 아티스트를 연결하는 새로운 소통의 장까지 확산되는 어떤 공유의 장을 만들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2020년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시작해 누적 거래 규모 약 4천억 원. 가입자 수는 120만 명에 달합니다. 이병주 씨는 2년 전 광고를 보고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주식과 채권과 달리 얘는 망할 확률은 없는 거예요. 음악 조각 투자라는 게 어떤 점이 센세이션을 하냐면 음악을 조각 내서 소액으로도 투자할 수 있지만 개인 간에 서로 그 조각을 사고 팔 수 있다는 거예요. 덩치가 크면 사고 팔기 쉽지 않잖아요. 뮤직하우는 저작권과 저작 인접권을 사온 뒤에 지분을 쪼개 판매합니다. 투자자들은 이를 경매처럼 매입하거나 서로 간에 거래할 수 있습니다. 현재 거래되는 곡은 약 1200개인데요. 뮤직하우가 세간의 주목을 받게 된 데는 역주행 신화를 쓴 롤린이 있었습니다. 이병주 씨는 역주행이 되기 전 롤린의 지분을 샀습니다. 2만 4천 원짜리가 갑자기 6만 2천 원이 되는 거예요. 두 배도 아니고 그럼 세 배 가까이 올랐어요. 와 이렇게 뭐지? 와 물개박스를 치면서 24줄 다 팔았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롤린이 역주행을 해가지고 갑자기 멜론 차트 1위를 찍어버린 거예요. 그거 알았으면 제가 절대 6만 몇 천 원에 안 팔았겠죠. 그 뒤에 20만 원을 찍고 30만 원을 찍으면서 와 미쳤다. 그래서 나중에 이 롤린이라는 노래는 한 30만 원까지 찍어요. 찍다가 그 다음부터 떨어지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 이제 떨어지기 시작하는데 이 높이 있던 저작권형을 보고 투자했던 사람들은 한마디로 130만 원, 100만 원, 80만 원에 샀던 사람들은 꼭지에 사게 된 거예요. 변동성이 큰 겁니다. 이병재 씨가 투자한 금액은 1억 8천만 원 정도인데요. 저작권료 수입은 연간 약 10%. 지난달 하반기엔 저작권료로 매달 150만 원에서 270만 원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저희가 실제 유저들이 받는 수익 평균이 약 7% 수준입니다. 수익률이 평균에 훨씬 못 미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민준 씨는 215만 원을 들여 유명 아이돌 가수의 신곡 3곡의 지분을 80여 개 샀는데요. 구매 직후엔 저작권료 수익률이 10% 넘게 나왔습니다. 한 달에 들어온 수입이 약 2만 5천 원. 그런데. 2년 만에 연간 수익률이 0.2%로 떨어졌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음원 시세가 계속 떨어졌기 때문에 총 마이너스 74.8%. 현재는 한 56만 원 정도의 원금으로 남아 있습니다. 한 4분의 1 정도로 떨어지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투자금의 25%만 남은 상황. 사려는 사람이 적어서 팔 수도 없습니다. 사려는 사람이 모두 다 합쳐야 18명인데 제가 가진 69곡을 처분을 할 수가 없죠. 이거 제가 18곡 다 팔아버리면 시세가 0이 돼버리겠죠. 다 팔면 자기로 인해서 가격이 무너지는데 일부를 팔자고 나머지 대부분의 가격을 0을 만들 수는 없죠. 그렇다면 현직 작곡가는 뮤직하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 이해가 안 되는 시스템인 거죠 사실. 그리고 이거를 주식처럼 생각해서 하는 건데. 어쨌든 저작권이라는 거는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 가치가 떨어지는 권리인데. 특별히 역주행을 한다든가 다시 극복이 유행할 일이 있지 않는 이상. 좀 더 듣는 횟수는 적어지니까.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홍보하고 파는 게 맞는 건가. 이게 저작권이라는 권리 자체가 쪼개서 사람들한테 그렇게 나눠줄 수 있는 권리인지. 솔직히 납득이 안 되고. 광고 문구처럼 음악 저작권이 쪼개서 거래될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이 제기됐습니다. 관련 상담을 받은 변호사도 있었습니다. 홈페이지를 자세히 살펴보면 작은 글씨로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이라 적혀 있습니다. 참여 청구권이라는 새로운 재산 개념을 만드는 거였는데 현행 법률상으로는 재산 보장도 재산권 행사도 할 수 없는 거죠. 뮤지카우가 청산을 한다든가 도산을 하게 됐을 때 내가 청구 참여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법적 재산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없는 거죠. 한마디로 말씀하시면 투자했던 금액이 날아간다고 볼 수가 있죠. 저작권 참여 청구권 이런 용어를 혹시 들어보셨나요? 참여 청구권? 아니요. 지금 처음 듣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아니었어요. 저 인지 못했어요. 저작권료 이런 식으로 홍보를 한 거죠. 그건 잘못된 거고요. 민원이 잇따라 접수되자 금융당국이 뮤지카우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뮤지카우가 망할 경우 저작권이 투자자가 아니라 원 저작자에게 돌아갈 가능성이 있다는 제보도 접수됐습니다. 금융당국이 이런 지분 쪼개기 투자를 앞으로는 펀드처럼 규제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사나 증권선물위원회는 오늘 뮤지카우도 증권으로 분류하고 투자자 보호장치 등 규제를 하기로 했습니다. 뮤지카우의 상품은 증권에 해당한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그동안 인가받지 않은 불법 영업을 해온 셈입니다. 뮤지카우 같은 경우에는 자기네가 발행을 해놓고 자기네 플랫폼에서 거래하게 했거든요. 그건 증권이라면 자본시작법 위반이 됩니다. 자본시작법상으로는 발행한 사람이 2차 시장을 만들지 못해요. 그건 뭐냐면 삼성전자가 자기네 주식을 발행을 해서 거래를 하게 하는 거예요. 자기네 플랫폼에서. 그건 이상하잖아요. 발행가격 조작이나 거래가격 조작이 쉽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제일 큰 문제거든요. 막 자기들끼리 사적 공간에서 사적 거래가 막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정권생을 판단하니까 투자계약 정권으로 본 거예요. 그러려면 인허가 받아야 되고 신고해야 되고 지금 규정대로 하면 영업 정지 때려야 돼요. 불법 거래니까. 금융당국은 뮤지카우의 사업 구조를 재편하고 투자자 보호장치를 마련하라고 주문했는데요. 두 달 전 금융당국이 제시한 조건을 이행했다고 판단해 제재를 면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뮤지카우는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며 제도권에 편입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되게 선처를 했단 말이죠. 저는 대형 호재라고 생각했는데 왜냐하면 이거는 되게 돈 되는 사업 신규 신 비즈니스 모델이니까요. 금융당국은 관리 감독을 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만 조각 투자가 아직 초기 시장이며 변동성이 높을 수 있다며 손실 가능성은 투자자의 판단 사항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저작권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조각 내 파는 게 무슨 혁신이냐는 지적이 이어지는 가운데 뮤지카우는 이제 곧 거래 재개를 앞두고 있습니다. 저작권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조각 내 파는 게 무슨 혁신이냐. 저작권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조각 내 파는 게 무슨 혁신이냐. 저작권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조각 내 파는 게 무슨 혁신이냐.